아~~ 이게 뭐야? 이 사이트 제목이 JARSQUATR인데 어떤 사이트인 거 같으세요? JARSQUATR? JAR이 뭐예요? 그냥 뭐 병X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되게 이것저것 상상은 되는데 아니길 바라고 싶어요. 병이 나눠진 거예요. 병이 나눠졌다고? 그러니까 성병이. 성병이 나눠졌다고? 그 병이 아니라 이제 당분 병이거든요. 그러니까. 저는 그 병 있잖아요.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. 그 병을 4분의 1을 삽입을 하는데 저는 남자한테 할 것 같아요. 저는 그거. 병에다가 그 분비물이 병에 들어있는 거죠. 4분의 1? 네. 그 4분의 1 어떻게 보느냐? 뭘까? 모르겠는데. 근데 이름 되게 잘 짓는다. 그러니까. 잘쓰 뭐라고? 잘쓰 커터? 너가 클릭해 난 못하겠다. 알았어. 너무 힘들면 일단 내가 먼저 볼게요. 이게 뭐야? 뭐야? 피요? 남.. 남장.. 어? 병 깨진 거예요? 뭐죠? 이거 뭐지? 피예요? 왜요? 병 깨진거죠? 피규어 똥이요? 남자에요? 이거 왜 하는거야? 세상에 또라이는 진짜 많다 와.. 이건 아니.. 진짜 토마운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미쳤어 진짜 뭐야 이게 왜 저거를 피가 나면 좋은가요? 피가 나으면 좋은 사람 모르시죠 이거 한 번 하는 솜씨가 아닌데? 나는 근데 솔직히 나는 저는 솔직히 좀 예상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병의 4분의 1을 어떻게 할까 이랬을 때 어다가 넣는구나 이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져서 똥나고 이런 건 좀 몰랐지 아.. 묘사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? 어.. 그냥.. 아니 이걸 뭐라고 설명해 남사스럽게? 똥꼬에 병이 들어가는데 병이 안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초콜릿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초콜릿이 아니라 피였네요 안에 병이 깨져가지고 똥꼬에서 피가 나는 거였어요 묘사.. 인형 뽑기? 이게 왜 인형 뽑기? 인형 이렇게 뽑잖아 아 근데 너무 아프겠다 묘사.. 아니 상처를 보니까 한 번 한 게 아니야 그래요 저 구멍에.. 저게 저렇게 큰 게.. 상상이 없어서.. 아휴.. 미친 것 같아요 저거.. 아프겠다.. 마음이 아프다.. 굳이 이런 것까지 찍어야 되나? 더러워요.. 너무 아플 것 같아 나는 이걸 보고 내가 하는 상상을 했어 아.. 그걸 왜 상상을 해 아니 상상할 수밖에 없어 다 상처 엄청 많아 저 사람 아휴 징그러워 원래 자해하는 사람이.. 아 자.. 뭐냐.. 이게.. 자.. 자위가 아니라 자.. 자..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? 상처가 되게 많은데 이쪽이랑? 얼마나 아플까? 우와.. 왜 하는 걸까? 근데 이거 똥일까 피일까? 피.. 아니.. 피일 것 같은데? 똥이는 거 아니에요 색깔이 회색인데? 피예요? 피 똥이겠지? 저거를.. 힘으로 부시면 힘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? 아휴.. 왜 제목을 잘 쓸 거예요? 그냥.. 계속 그대로인데요? 4분의 1.. 찢어가지고.. 병에 4분의 1밖에 못 꺼냈나? 아 근데.. 아직까지.. 충격.. 먹었구나.. 남자 하나랑 병 하나가 나오니까.. 그 병이 이 병일 줄은 몰랐네요 4분의 1만 남기고 안에서 깨졌거든요 누가 왜 인사이트를 만들었을까요? 본인이 만든 거 아닐까요?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너네도 봐라 나만 볼 수 없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인가? 그냥.. 이런 거를 좀 즐기는 사람? 변태 같은데? 좋아하는 거 같아 근데..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같아요 너무 잘 치는 거 보여주려고 되게.. 되게 혐오스러운데 계속 볼수록 뭔가.. 아.. 난 진짜.. 근데 계속 보긴 하는데 왜 자꾸 눈이 가지? 신기해서 그랬나 봐 아까 진짜 징그러웠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었고 아니면은.. 뭐.. 변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찢을라고 그건 오바고 오바야 미안해 그쵸 혹시 주변에 추천해주시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? 난 봤어 자꾸 왜 나한테 추천을 해 아니 직접 하는 걸 아 하는 걸? 아뇨 추천 못하겠어요 없습니다 이건 최악이야 이건 최악이야 관략근 관략근이 약한 사람들 진짜 생각 더럽게 나 왜 그러고 사냐? 와우 근데 나오는 게 똥이야 오줌 피야? 피죠 피 피인데 덩어리가 나오는데? 아니구나 아니죠 이거는 그 뚜껑 뚜껑만 빠진 거고 한 눈을 넓히려고 한 눈을 넓히려고 끝 감사합니다.